대형 부위 대형, 대형! 대형, 대형, 대형! 대형, 대형! 대형, 대형! 요즘에는 잘나가는 애교가 뭐가 있죠? 짜나가는 애교가 잘 나가는 애교가 있잖아요. 어떤게 있죠? 모르겠어! 어떤거요? 표현했어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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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붙이 이제 장 성이 however 근데 저희는 진짜 뭐 불쌍한 거예요 빨리 다 해봐 빨리 빨리 하고 끝내자고 근데 배틀니까 져도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빨리 사람들만 그렇게 몰라? 아마시오니? 어? 아마시오야 아마시오 이제 봐요 한 번만 해 진짜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네 카메라 어디죠? 이렇게 아 정환영이 진짜 애교를 잘하긴 하는데 나한테는 안 돼 걸! 미친 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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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우지 하나 고르자 이제 우지 형 꺼 아 우지 형 또 했구나 와 저건 내 것 봐, 주차 우지 형이 마지막이에요 우지 형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지 날이에요 우지가 이런 것도 하면 잘해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세운틴을 사용하고요 우지가 혼자서 자 그러면 다시 보호 맺히고 저희는 들어가고 우지 씨는 갈게요 저희 세븐틴의 스페셜 영상과 스페셜 무대들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우지 씨의 애교 보시면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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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고 와 오케이 이대로 가 승관아 가 우지 씨의 애교 속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세븐틴이 할 수 있을까 아시아 이 노래는 또 불이 나니까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야 나는 내 꿈을 하네 우리 둘만 다른 애치기로 해 자기 야호 오늘부터 내 꿈은 내 꿈은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.